안녕하세요. 저는 저스티스에서 탁수호 역할을 맡게 된 배우 박성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맡은 탁수호라는 역할은 정진그룹의 부회장인데요. 여러 가지 사건으로 얽히게 되는 인물입니다. 제가 어릴 때 브라운감과 스크린을 통해서 연기를 봐오던 대선배님이신 손현주 선배님과 한 드라마에 촬영을 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. 얼마 전에 선배님이랑 태경 역할을 맡은 최빈혁 씨랑 첫 촬영을 마쳤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앞으로 합의에 기대가 많이 되더라구요. 저의 외모에 비해서 세팅을 너무 멋있게 해주셔가지고 모니터 액정을 보니까 사진이 굉장히 멋있게 잘 나오고 있더라구요. 아주 기대됩니다. KBS ETV에서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